못해 휴턴 휴턴이 휴턴이 나도 못한다고 나 왜 엄청 못한거니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몸 좀 풀어볼까 풀어보자 나 빌 못 넣는다고 욕먹을 것 같아 나한테 욕 정립입니까 네 아니야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난 지금 이글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요 어 이글 이글로 딜 잘 넣는 애들 별로 못 본 것 같아 근 딜들을 내가 못 믿겠어 요즘 들어서 어 그냥 솔프를 하다가 그냥 느낀 건데 근 딜들을 못 믿겠어 뭐 일반전이니까 연습하러 온다고 치면은 뭐 상관 없는데 진짜 딜을 드럽게 못 넣어 내가 막 치고 있고 원캐들이 막 치고 있다? 근데 딜이 진짜 조금 부족해 보면은 근디들이 문제야 약간 그런 느낌이야 결국엔 4대5잖아 응 와 아이자 밖에 모르는 이라니 좀 심각하다 그거 500판인가 하면 되지 않나? 야 근데 난 지금 다모랑 이글도 500판 못 했어 응 미쳐버려 나 바꾼거잖아 바꾼거긴 해도 미쳐버려 45렙 찍은지가 오랜데 나는 비탕하면서 해당되나? 모르겠다 다 음사음사음 음사음사음 음사음 그정돈 나갈수있다 일도 음사음 왕물색이로 아군 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. 우와아 으아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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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 핵판치 너희들이 안 죽을 것 같아서 핵판치 링을 하나 샀어 이 정도는 낮아있습니다 빠야바링을 살 걸 그랬네 미역이 뭐입니까? 안 돼 안 돼 물로 시켜주세요 되었다 시코 더니 멘탈 나갔다고? 말이 심한 거 아니오 나비로 돌은다 맥판치 치모양 치모양 스트리발라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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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스킬 다 빗나 봐 아.. 뜨빙이 간다잉 바타시도 간다잉 갱발치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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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글이 죽는다잉 갱발치잉 갱발치잉 야.. 나 파워만 두개 먹은거 싫어하냐 냠냠 진짜 백번째 링을 하나 더 사겠어? 이 정도는 낮에 할 수 있어요 아야야 아야야 아야야야 이작쟁이 이 쪽 라인 보고있어 응 그러면은 우리는 이 쪽으로 들어가자 오른쪽 네 하이 조코 이쪽 립 립 립 립 립 조코요 하이 개웃기네 이 쌍 하이 조코요언 하이 하이 가자 가자 클레어 그거 뺐다 블링크 하늘로 날아가는 블링크 하늘로 날아가는 블링크 뭐야 루시 여깄어 천상비 빠졌구요 공도 빠졌구요 잘 잘 올öm 이데 뭘 Trev Brook 하이 거기 bah 동 하이 하이 따납! 약징 안뇽 이쪽으로 안갈건디? 내 명분을 잊고 있었어 해달해달라니 어디야? 응? 아 아 이번 타워 젖다 식으로 만들어놔갖고 공성 겁나 힘들게 왔어요! 왔어요! 던져요! 필요없어요! 던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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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진 그거 아동냐로 얻어! 던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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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들아 아이자 가져올 것 같습니다. 음.. 인정합니다. 또 아이자가 왔네? 형아의 힘이 필요하니? 이거 에바.. 에바 냄새 아닙니까? 에바 냄새.. 에덜 만져요 3번 아니 Rogue Bench 어디서 잡기를 쓰고 있어 힐톤 존나 재밌는데 아우 웃겨 왜 이렇게 웃겨 하하하 인생캐라니 하하하 이 정도는 나이할 수 있어요 어이 아잇 어떻게 하면 모델이잖아 하하하 인성 하하하 원래 인성 나쁜 캐릭터를 좋아해요 마틴이라던가 토마스라던가 야 마틴 왜 마틴을 왜 마틴 인성 나쁜데 캐릭터가 주인 생긴다니 우리 마틴한테 그러지마 가구리 쓰러졌습니다 뒤졌어요 가구리 쓰러졌습니다 가구리 쓰러졌습니다 가구리 쓰러졌습니다 가구리 쓰러졌습니다 겁나 까득까득 잘 먹네 가래소리 가래소리라니 맛있는 소리지 이쪽에 헬레나 있어 헬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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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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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레나 헬레나 아 잡기라니 나한테 어그로 끌렸다 아이작 잡으면 되지 않을까 아이작 잡으면 되지 않을까 어 막인다 막인다 아이작 잡을 왜 안보여 뒤에 털렸다 어 굿 굿굿 아이씨 굿굿 아이씨 아이씨 진짜 이씨 궁극기 초 worth 또 not 알고 공복간 때문인지 더 화난다 아 나도 엄청 꼬룩꼬룩거리는데 지금 개고팠어 어 뭐야 뭐야 뭘 렉이야? 우와 대박사건 겁나 막 드리받는데? 뭘 렉이야? 젊나 웃겨 애들 피 없는 거 봐 아 뭘 렉이야 야 나 혼자 맞았어 그러니까 아니 뭐 방울 가두기로 안 오겠지 했는데 그냥 오더라 진짜 개무서워 아 안되겠다 하나 더 먹어야겠다 응 부릉부릉 부릉부릉 아니다 아니다 천상비가 빠졌어요 나도 누웠어요 저거 앰플샷 나 양쪽에서 막고 있다 앰플샷 앰플샷 따다다다다 이쪽 사이에 이쪽 사이 우리 레몬 죽어요 멋지구요 아 네안도 쓰고 뱀글 왜 쓰냐 이상한 애네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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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풍 없잖아 애들 안 나오고 오겠지 나 울리가 없지 이 상황에 의미가 없지 상대ари wand 어? 야 나비 나비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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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된다 조심 조심조심조심 아 아 난 보고 말았다 어? 발리 흐흐흐 여기 뭐입니까? 따다다다다다 아하 까비오 좀 더 빨리 쓸걸 발리가 더 심각해요 니마 트러프하는 우리 아군이요 때려붙었어 야 이거 나비쿵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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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랑 놀까? 아 뭐야 아 야 나비 불켄 아니자녀 아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아까 내려올 때 난 그거 말했는데 아닌가봐 아 누가 때렸어 스루토를 뭐 이글 첫 승 같은 거겠지만 아 간 큰 새끼 오 나 뭐야 뭘 내겨 이상하다 이거 뭐냐 어 아 눈치가 없네 어 아 나 건물 3개나 먹었는데 뭐야 다 먹게 해주지 뭐야 건물 트리플킬 해서 뭐하니 진짜 건물 제노 좀 해보자 건물 제노 해서 뭐하니 나비 나비 가기 도전해 주고 갬은 노크가 아니라 부셔버렸잖아요 갬은 노크가 아니라 부셔버렸잖아요 잘 흠 기 하지 나이란걸 흐흫 아까 그 짱짱 쓴 발레 아니 발리 어디다 썼냐고요 내 방어여 아까 그 짱짱 쓴 발레 아까 그 짱짱 쓴 발레 그 발레 저 방어여 나 뒷티 꽂고 싶은데 돈이 없어 가난한 휘뽑맨 가난한 휘뽑맨 가난한 휘뽑맨 아야야 가난한 휘뽑맨 아이고 레몬 자이 레몬 군가? 나비 군가? 어디다 보내니? 죽었어요 플레이 됐다 빠이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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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이 됐다 승리의 연 타워 여섯 개 먹었다 어얼 잘했네 해관치 재밌는데? 한이 안풀릴 줄 알았는데 꽤 했네 잘했네 이거 완전 껌이구만 이거 완전 껌이구만 이거 완전 껌이구만 일찍 일찍